안녕하세요. 은청입니다. 보험업법 1강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늘 그렇듯이 일단은 여러분들 보험업법 듣기 전에는 우리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이론 부분 반드시 다 듣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보험업법 과목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100% 암기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암기 과목이라는 것의 뜻이요.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외울 게 많다. 이거는 외울 것이 많아서 달달달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 단순히 이런 식의 공부가 암기 과목이다라는 것보다는 시험이 암기한 것을 물어보는 걸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실은 계약법도 마찬가지고 손해사정이론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시험을 보려면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심지어 계산 문제를 풀더라도 공식도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는 게 많다. 뭐 어쩌다. 그것 가지고 암기 과목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시험에서 어떤 스타일로 물어보느냐죠. 그래서 계약법이나 손해사정이론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놨던 것을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당연히. 이제 쉽게 맞추기 위한 문제들은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었었고 보험계약법도 법조문 그대로를 갖다 써서 나오는 어떤 문제들도 당연히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말고도 보통의 일반적인 형태가 형태가 한 번 더 우리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 어려우면 두 번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들이었는데 사실 이 보험업법은요. 그냥 암기한 것 그대로를 물어봅니다. 몇 년이면 몇 년. 뭐 허가냐. 뭐 인가냐. 뭐 승인이냐. 계약자냐.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 단순히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100% 암기과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 보험업법을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우리나라의 전통 방식인 주입식 교육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게 생각 없이 받아들이시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간혹 가득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한 어떤 단어가 용어가 있습니다. 한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념들 한 3, 4가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만약에 나온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문제라도 나온다면 설명을 드릴 건데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없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보험계약법이나 손해사정이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러한 뒷배경이라든가 필요한 어떤 실전에서 써먹을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말씀드리곤 했는데 사실 보험업법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보는 어법 조문이 있으면 어법 조문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용어를 뽑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가 있으면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가 맞냐 아니냐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 정작 외워야 되는 건 이건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남다 보니까 집중을 몰입을 하기가 더 어떤 힘든 느낌이 조금 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라고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또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이론과 이론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다르게 아 이건 진짜 철저하게 암기구나. 암기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은 좀 가지시면. 가지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험업법도 그러면은 법과목이니까 어... 계약법처럼 법조문을 뽑아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법은 법조문을 뽑으실 필요도 없고 뽑아서도 안 됩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 사실 보험업법 분량은 계약법과 다르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것들이 또 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서 계약법처럼 그냥 통으로 머릿속에 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고요. 그리고 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다 출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법조문을 가지고 강의 시간에는 키워드를 뽑을 겁니다. 뭐 늘 하는 거지만. 키워드 트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연상을 하게끔 해서 키워드 트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뽑아서 여러분들 일단 이것을 외우시면 됩니다. 이 키워드를 해서 그것들을 필기를 해드릴 겁니다. 필기를. 그리고 그 필기가 이제 같은 강의예요. 한 강의 구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보험업법에서 업법조문에서 제가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를 필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재. 교재가 사실은 그냥 보험업법 교재는요. 어떤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업법조문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법조문이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교재에다가 제가 밑줄을 쳐드릴 거예요. 밑줄을.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복습을 할 땐 어떻게 하시냐. 일단은 이것들을 머릿속에 먼저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보실 때 밑줄 친 것을 중심으로. 밑줄 칠 때는 제가 여러분들 이게 법조문에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법조문을 보실 때 이것을 보세요. 라고 포인트를 두세요. 라고 쳐드리는 거니까 밑줄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왜 교재는 법조문 그대로를 실어 놓은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굳이 보험기약법처럼 법조문을 뽑으실 필요도 없고 뽑은다면 그 교재만큼 뽑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외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일단은 강의 시간에 제가 키워드를 뽑아서 키워드 트리를 정리를 해드리면 그것을 1순위로 먼저 외우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재를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법조문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시면 완벽하게 대비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제가 굳이, 굳이, 굳이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제가 교재의 밑줄을 또 쳐드리냐면 자 보세요. 우리는 강의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그 키워드를 팍팍팍 박아드려야 되죠. 그렇죠.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드려야 되죠. 그런데 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키워드를 문제에 내고 싶습니다. 이 키워드를.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 키워드만 딸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뒤 문장이 구성이 되죠. 이렇게 앞뒤 문장이 그러면 이 구성되는 문장은 역시나 법과목이기 때문에 법조문 그대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법조문 그대로가 이해가 되실까요? 다만 보험계약법과 다른 점은 다른 점은 보험계약법은 한 문장 한 문장에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의미를 굉장히 좀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업법은 그것이 아니라 이 앞뒤 문장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거 여기가 뭐 허가냐 뭐 승인이냐 뭐 3년이냐 7년이냐 이런 것들을 단순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의 시간에 이 키워드를 1순위로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이거 먼저 하시고 교재에는 이렇게 통으로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또 눈에 익히시면 시험에 대비가 잘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강의 시간에 제가 이제 집중 여러분들한테 집중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는 필기를 잘 정리해 드리는 거 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반복을 조금 많이 제가 시켜드릴 거예요. 옥리복습부터 시작해서 반복을 많이 시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암기 과목이고 키워드를 좀 우리 그런 표현을 쓰죠? 달달달 외운다. 달달달 외우는 것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좀 반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이론 과정이 끝났을 때 끝났을 때 강의를 보신 것만으로도 조금 머릿속에 그래도 많이 남을 수 있게 강의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식으로 조금 구성을 했으니까요.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저랑 같이 가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업법 일반에서 보험업법의 의의와 성격,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험업법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 이 부분은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필기할 때 제가 필기하세요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계약법 처음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을 여러 명 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 명 모아서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고, 그렇죠? 면책하고, 심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 이것이 보험 계약이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보험 약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계약의 내용을 만든 것은 누구였어요? 보험자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보험 상품도 보험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가입자는 사실은 거기에 부합해서 계약이 되는 거죠. 내가 저 보험에 들고 싶으면 내가 저 보험에 적합한 사람이어야만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보험계약법에서 부합계약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부합계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존재한다? 보험 가입자 A를 다수의 보험회사보다 상대적인 약자인 다수의 가입자들, 일반 가입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입법적인 규제, 행정적인 규제, 사업적인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적인 규제가 바로 우리가 배울 보험업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우리 보험법을 배웠을 때 보험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보험법의 구성,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공법은 공... 공보험에 관한 법률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 보험업을 함에 있어서 예, 보험업을 관리, 감독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관리, 감독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법은 뭐였어요? 사법은 보험 조직. 그렇죠? 보험 조직. 보험 회사 같은 보험 조직을 관리, 감독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배웠던 보험 계약 법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 보험업법은 바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보험업법입니다. 보험업법.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결국에는 이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본인 조직을 운영하고 이 계약을 즉 보험을 운영하고 함에 있어서의 관리, 감독 관리, 감독을 하는 것 그것이 보험업법이죠. 그것이 되실까요? 그것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보험업법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의 의 보험회사를 관리하는 것 일단 보험회사의 관리가 들어가면 그렇죠? 그럼 일반적인 보험 조직들 사보험에 속하는 보험 조직들이 되겠죠. 그래서 민영보험을 사보험이라고 해도 사실은 크게 저기할 건 없는데 사형보험이라고 해도 민영보험을 어떤 거? 아까 동그라미 쳤잖아요. 우리 관리, 감독 관리, 감독하는 법이다. 그것이 이제 보험업법이 되겠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법이다. 이것이 이제 보험업법의 의의가 되겠고요. 의의. 성격은 어떨까요? 성격. 아까 보면 공법에서도 보험업을 관리, 감독하는 법, 규정 있었죠? 사법에서 보험 조직을 관리, 감독하는 규정 있었죠? 그러니까 성격은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되실까요? 이것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해서 들어가면 이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렇죠? 관리, 감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 감독에 대한 이론이 공시주의라는 것이 있고요. 준칙주의라는 것이 있고 실질적 감독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엄격한 것이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공시주의는 뭐냐면 직접 감독하지 않는 겁니다. 직접 감독하지 않는 거예요. 보험회사,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라든지 감독원이라든지 금융당국이 저 보험회사를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것을 지켜라라고 오직 공시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공시주의입니다. 공시주의 되실까요? 공시주의. 자, 그럼 준칙주의는 뭐냐면 그 법을 공시한 법률을 법률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이제 준칙주의입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엄격하죠. 그렇죠? 자, 실질적 감독주의는 뭐냐면 뭐겠어요? 가장 엄격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엄격한 것으로써 예를 들면 허가 무엇을 할 때 금융당국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직접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죠. 이런 것들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추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할게요. 바로 이제 목적입니다. 목적. 공허업법의 목적. 너무 쉬운 내용인데요. 너무 쉬운 내용인데 시험에 간혹 나온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오면 맞춰야 되겠죠. 키워드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경영. 경영. 육성. 권익. 경제. 이 네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경영은 뭐냐면요. 보험업의 건전한 경영입니다. 보험업의 건전한 경영. 자, 육성은 뭐냐면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권익은 뭐냐. 보험의 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경영. 육성. 권익. 경제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렇게. 너무 쉽죠?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교재로. 자, 첫 번째 우리 챕터 1의 총칙 1. 보험업법 일반 해서 보험업법의 개설 의 성격에 자, 의 부분에 밑줄을 칠게요. 두 번째 줄 오른쪽입니다. 민영보험업에 대한 감독 법규. 오른쪽에 공영보험과 공제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좀 쳐보시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영보험업의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 및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 감독에 관한 기본 법이다. 즉, 보험업법은 민영보험업에 대한 감독 법규임으로 우체국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공제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성격입니다. 성격은 첫 번째 줄에 사법적 규정, 그 다음에 옆에 혼합, 두 번째 줄에 사법적 규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 이 줄 쳐보시고요. 그래서 보험업법은 공법적인 규정과 사법적인 규정 혼합, 죄송해요. 공법적인 규정에도 밑줄, 공법적 규정에도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래서 혼합되어 있으며 이 중에 사법적인 규정은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이 때 표는 그냥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바로 2번에 보험업법의 목적입니다. 목적, 첫 번째 줄에 밑줄, 경영 찾으셨죠? 권익, 육성, 경제 경영, 권익, 육성, 경제 줄 치실까요? 그렇게 해서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꾀한다.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하고 우리 끝내도록 할까요? 자, 보험업법 우리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뭐 첫 시간이라서 그렇게 큰 내용을 한 건 아니고 제가 또 앞으로 한 두세 강 정도는 여러분들의 암기 과목을 처음 시작하시는 거고 빡세게 암기하셔야 되니까 제가 약간 페이스 조절을 할 거예요. 두세 강까지는. 자, 그래서 일단은 보험업법의 의인은 민영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성격은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 우리 했었고 목적은 경영, 육성, 권익, 경제. 사실은 이 키워드만 알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려울 거 없죠. 이런 겁니다. 보험업법 과목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쉽죠. 단 우리가 지금 외웠던 키워드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영, 권익, 육성, 경제 이런 것이 그냥 3년, 2년 허가, 승인 이런 걸로 바뀔 뿐이에요. 바뀔 뿐 되시겠죠. 그래서 너무 또 암기 과목이라고 여러분들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외우다 보면 그리고 저랑 같이 한 강씩 한 강하고 두 강하고 또 복습 같이 하고 세 강하고 복습하고 네 강하고 하다 보면 강의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 그래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딱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보험업법 암기 과목이라는 게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시험 직전에 딱 암기해서 시험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약간의 약간의 그런 느낌도 있죠. 물론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암기 과목도 조금은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해주시면 굉장히 좀 효과가 좋고 저도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전략이나 스피드에 맞춰서 강의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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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